우리 언니야 언니 인생이 남자를 만나고 폈어 남편 그리고 걱정이 없을 텐데 일단 천생연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부부의 궁합을 보면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재물이 늘어나고 화를 누르냐에 따라서 근데 언니는 우리 남편분을 만나면서 명이네요 지랄병도 내려갔어 그리고 욱한 변도 내려갔어 언니가 얼굴이 평온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스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냥 동갑내기라고 하면 엄청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남편이 한 20년 많은 그 정도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살아가는 정도로 이 사람이 참 평온해요 그리고 언니를 엄청 많이 사랑하는데 그리고 욱한증도 없어졌어 아니야 맞아요 천생연분이야 평온에 이 남자랑만 살아야 되나요 그럼 아니 내가 여태까지 전문가 중에서도 참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 이 천생연분은 돈이 많아 천생연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아니라 이 분이란 건 언니가 살아갈 때 이 사람도 언니 저런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 있듯이 언니도 이 사람이 신기하다 이럴 거예요 화가 언니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안 내나요? 화 안 내요? 네 결혼은 12년차인데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왜 화를 안 내는지도 궁금한데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안 내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 왜 화를 내면 좋아? 그렇진 않은데 너무 나 혼자 미치는처럼 내일락하니까 제가 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남편한테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돈 말고는 100점짜리 남편이거든 돈이 문제예요 언니야 그래 돈 봐줄게 이 남편한테 돈의 운세가 있는지 그래 근데 화를 안 내는 남편이 걱정스러운 거야 아니면 화를 안 내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드는 거야 아님 나 이 남자랑 계속 화를 안 내니까 이혼도 할 수 없어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이유가 없어요 되게 가정적인 남편일걸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아니 수녀라기보다는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착해지고 있어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화가 누그러지고 있어 화를 내가 아무리 오르낙 내려면 내가 뭐 어렸잖아 미친년처럼 얘기해 왔다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 보면 화를 안 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을걸 그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재물법은 있나요? 재물법 누구한테? 전화 남편한테 자 월등하게 이 사람의 재물법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야 어? 그리고 그건 나중 얘기인 거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솔직히 따지면 우리 언니가 아직은 나이들이 젊잖아요 그리고 12년 차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잖아 네 그치? 싸움이 안 될 거야 그치? 맞아요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돈을 돈을 가져다가 딴 데를 줘 돈을 가져다 모이래 그래도 겨우 이렇게 이렇게 큰 복은 아니지만 열심히 자린고비하면서 모으면서 왔을 텐데 네 그죠? 네 그렇다고 우리 언니가 죽을 만큼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맞아 놀고 있어 그죠? 딴 부부가 보면 염장입니다 어? 그리고 내 남편이 화를 안 내는데 그게 불만이 불만이 왜 안 내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 와서 염장 지르는 거예요 지금 어? 언니야?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응? 네 복이야 미안해요 내 지랄병도 잡아준 남편이야 안 그래? 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더 행복하고 금전의 운세가 있고 재물의 운세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 봐 만날 수 있나요? 만났.. 아니 만났으면 이혼이야 이혼이야 언니 팔자를 눌러 가는 사람이야 자 신의 기운도 있어요 언니가 그리고 뭔지 모르게 어? 뭐 솔직히 집안 살림도 잘해 보이진 않는다 응? 그리고 막 엄청 내게 막 살림을 잘해 갖고 이것도 안 여름 보이고 그랬다고 금전같은 내 남편 막 이러면서 화도 안 내는데 내가 막 구첩방삽을 막 차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치? 네 그리고 얼마나 이럴까 금연기 어쨌든 내 마누라니까 열심히 뭐 많이 뭐 명품 백을 못 해주더라도 자기가 돈 많이 못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가사일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 맞아요 근데 뭐가 물만인 거냐고 화를 안 내서 네 돈을 많이 더 많이 못 벌어와서 네 다른 남자랑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이혼했어요 그 이유가 지랄병이 올라와서 그 돈 다 얻어놨니? 나 이 정돈데 부딪지어다 보면 싸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솔직히 언니도 이혼할 생각이 없잖아 네 없어요 잘 만났다 생각들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했지만 댐비고 결혼하자고 한 건 언니잖아 어 그래요? 응 마음에 들어서 언니한테 솔직히 까다로운 까다롭거든 네 그리고 내 눈에 안 차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언니야 네 근데 내 눈에 찼겠지 아 나의 화를 눌러뜨리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최고의 명분 아니까 네 그죠? 근데 거기다 금전 아직 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으다 보면 내 스스로가 하다못해 셋방부터 시작을 하시고 오시다 보면 올라가고 그걸 또 열심히 갖다 보면 그렇게 한 4 5년 5 6년 또 갖다 보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운세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 이 사사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앞으로 좀 몇 년 남았죠? 언니가 더 플러스 해줄 건 좀 언니도 좀 벌어 그러면 열심히 둘이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그게 자식이 있고 하다 보면 그죠? 근데 내 마누라 나가서 고생할까 봐 와서 늦잠 자고 일어나도 이해하겠다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성깔이 없어 보이셔 네 그지? 네 도대체 화라는 이건 내는 갖고 있나 그 감정은 알고는 있나 싶지? 네 언니한테만 욕 안 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욕해서 뭐 해 그리고 다른 사람 아는 척해서 뭐 해 자기 혼자만의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자기의 매력이 있는 거고 화가 없어요 근데 화가 있어 어디요? 이 사람만의 화가 자기만의 되게 정직한 사람이고 오울 고른 사람이야 자기만의 만약에 언니가 여기서 미안해요 또 난리 났다고 막 이랬다고 화를 돋고겠다고 더 발버둥 치고 아휴 그래 간만에 오랜만에 잔 아름다운 점을 본다 좋다 하늘 내고 뭐 어디 나 남자 만나러 갈까 깐죽깐죽 거리지 마 네 그러지 마요 네 가만히 목석같이 있는 사람 앞에 왜 내가 빼꼽 빼꼽 나 혼자 들뛰고 날뛰고 난리냐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금전의 음세는 이 사람이 특별히 뭐 어떤 큰 사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물복은 없다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식 못 가리키진 않고 네 그리고 그 재물복에서도 이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좀 느리긴 해 좀 느끼네 금전의 복이 근데 이 정도 행복이면 좀 늦어도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왔잖아 까먹지는 않았잖아 네 그죠 네 행복에 겨운 거야 행복에 겨운 거야 그 남편 사랑하죠 네 그리고 이혼할 생각도 없죠 네 그리고 남편이 화를 냈으면 좋겠어 아 그건 아니에요 그지 화나면 제가 좀 화낼 것 같아 근데 화를 낸는데 언니가 깨깽할걸 그 이유가 양필한테 들이낼 수 있는 건 돈 근데 왜 돈을 남자만 벌어야 돼 맞아요 그잖아 네 근데 언니 티를 잡자면 응 그죠 애교가 많기를 나는 그렇다고 내가 딱 애들 딱 해서 넌 나가서 돈만 벌어 막 이렇게 내줘도 하긴 한다지만 그렇게 기가 막힌 내줘는 아닌 것 같고 그지? 네 그리고 어디 다닐 때 너 혼자 자기 혼자 다니겠다 그것도 아니고 응 내 마누라 같이 다니면서 자랑하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서 요즘 세상이 이상하잖아 네 그러면 남의 집 경치를 봐봐 다 난리들이 났어 그잖아 네 거기에 언니 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지는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네 부딪혀서 정말 끝까지 언니는 머리가 박에 피가 날 정도로 부딪히고 살 건데 목석 같은 남자 진짜 스님 같은 남자랑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도 일구고 사는 거고 내 터전도 이번에 늘려간다며 내 터전도 늘려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야 정말로 5 6년 있다가 본인네들이 터전도 한번 또 옮길 좀 더 늘려갈 일이 있어 그때는 너무 서울 말고 또 너무 외곽 말고 어느 정도 안에서 본인네들이 또 뭐야 어떤 은행권을 좀 빌릴 수는 있겠다지만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 거기에 우리 언니가 조금 벌어서 네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그리고 남편이 고생하니까 이 사람도 더 힘을 낼 수 있게끔 본인이 조금 더 화를 안 내는 남편이라고 불만 삼지 말고 네 근데 불만이 되기보다는 행복하지 않아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고 너무너무 잘 살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끼가 내려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의 기운 그리고 내 어떤 이 성격에 예민함 나의 화 그리고 내가 내가 화를 내다가 왠지 내가 이상해져 보여 맞아요 그치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화를 안 내니까 나도 왠지 모르게 화라는 게 없어지지 네 최고 아니야? 네 그쵸 남자 잘 만났어요 잘해줄게요 어 정말 잘해줘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어디 간다고 불만을 내 모르래 그쵸 금전의 문제 같고 언니가 다 살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궁금하고 근데 정말 궁금하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신인가? 이 사람은 선임군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순임팔자인가? 저는 남편 복은 사고 난 건가요? 정한거죠 언니가 아 복을 정한거죠? 정한거지 솔직히 이 사람이 이만큼 화나고 까타로웠으면 언니 이 사람 선택했어 아니요 안했어 언니가 언니 제 짝을 만나려니까 그리고 언니의 팔자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니까 그래도 일부 종사하고 가라고 내 팔자에 이혼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누르고 살아가라고 이 사람을 하늘에서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늘에서 내려온 남편이네 내가 이 정도면은 하늘에서 내가 말하는 애도 내려왔다고 정도 하니까 너무 남편 칭찬을 하는 건 아닌데 야 이 정도만 돼도 결혼할 만 하겠다 그쵸? 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네? 부러워요 그쵸? 네 이게 재물이야 사람이 복이에요 꼭 돈이라고 한 사람 하지 말고 성공을 얻었네 정말로 그쵸?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혼 이런 거 없으니까 이 남자 팔자에 그런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꿈 꾸지 말고 언니도 조금만 일하면서 화를 안 내는 내 남편이 어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이구나 생각을 해서 날 구원자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